토머스 네스트는 독일 태생의 미국 캐리커처리스이자 미국 카툰의 아버지로 간주되는 시사 만화가이다. 그는 보스트이드와 테머니홀 정치기계의 채찍이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 중에는 현대판 산타클로스와 공화당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코끼리 심벌이 있다. 대중의 믿음과는 반대로 네스트는 그의 예술작품에서 널리 사용하긴 했지만 언클샘, 콜롬비아 또는 민주당 당락위는 그가 창작한 것은 아니었다. 네스트는 하퍼스 위클리에서 1859년부터 1860년까지 그리고 1862년부터 1886년까지 일했다. 네스트는 독일 바이에른 왕국 팔츠지역 렌다우의 천막에서 아폴로니아와 요셉 토마스 네스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앤디라는 이름의 누이가 있었고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 바바리안 제9연대 밴드에서 트론본을 연주했던 그의 아버지는 바바리안 정부와 불화를 하게 만든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846년 요셉 네스트는 란다우를 떠났다. 프랑스 군함에 징발되어서 미국 배 위에 배치되게 된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은 뉴욕시로 보냈고 1850년 말에 그곳에서 합류했다. 네스트는 뉴욕시에 있는 학교에 6살이 나이에 입학하여 14살 때 졸업을 하였다. 수업은 형편없었지만 그림을 그리겠다는 열정 많은 어린 나이때부터 대단하였다. 1854년에 약 1년의 공부를 위해 알프레드 프레드릭스와 테어도어 카우프만과 함께 등록했다. 그곳에서 국립디자인 학교를 다닌다. 1856년에 그는 프랭크 레슬리의 일러스트레이티드 뉴스페이퍼를 위해 도제 생활을 하였다. 그의 그림은 1859년 5월 18일 하퍼스 위클리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